얼리미티드팀입니다 갤럭시 스타입니다 이번에 무조건 우승해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습으로 우승까지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제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우승 상금 타면 제 통장에 거의 모셔두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셨지만 거기까지라는 거 그 위로는 야무지 제가 먼저 살 곳이 지뢰를 밟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의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기대해주세요 저희들 말 다했죠? 많이들 보러 오세요